뭐? 그래서 휴대폰을 떨어뜨려? 아니 엄마 나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핸드폰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넌 휴대폰 사준 지가 언젠데 벌써 고장을 내 그래서 그런데 나 돈 80만원만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? 액정도 나갖고 부품도 새로 갈고 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아무튼 돈 보내줘 누구지? 아 니네 아빠 오셨나보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? 엄마 지금 내 말 들려? 돈 보내달라니까 지금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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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